자 김남민씨가 부릅니다. 자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왔는데 난 나름대로 자랐다고 자부하는데 아들딸 다 키워서 집단다 다 보냈다 산을 고르기보다 내려온 고희들이 더 힘든 반세 이제 난 우리 인생 내 세월 위해 나에게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는가 하지만 이 마음 엉덩이는 무슨 가사일까 나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해왔는데 나 역시 잘했다고 자부하는데 아들딸 다 키워서 오진창 다 보냈다 꽃을 옮기고 나는 내년을 노랜 꽃이 도심의 격장인데 이제 난 우리 인생 내 청춘 위해 알게 해 한 번은 겁나게 살아보려는가 하지만 이 마음 엉덩이는 무슨 가사일까 하지 난 이 마음 엉덩이는 무슨 가사일까 나 하트 Scheffern 한글자막 by 한효주